바렌다르 리프턴으로 돌아갑니다. 도저히 다른 일을 정리해둬도 된다. 가자! 누구냐? 뭐야? 도둑탐지기 이거! 발견! 없는데? 아, 됐고! 헛짓거리 그만하고 바렌다르 만나러 가겠습니다. 신전에 있네요. 미라의 신전 마라의 신전 자꾸 마라를 미라라 그래. 저기있다 저기 저기 여기 있는 NPC는 처음 본다. 가는 길이 있긴 하구나. 비켜. 여기 있네. 순간적으로 빗자루인 줄 알았네요. 여기 있었어? 의자 하나 놓고? 내가 앉을 건데 넌 서있어. 서있어? 잘 지내고 있나? 바렌다르 아! 아! 내 아이들! 잘 지내셨어! 가시틴이 너의 여행이 성공했을 때 두 사람에게 현지를 건네줬어. 이제 문제 없겠지. 스카이링은 하이라이트 국경에 있다. 이 여행은 무슨 위험한 여행이 되기 조심해야만 할거야. 큰 여행이 되기도 달리 들을 건 없나? 우리가 주셔야 될 일이 되겠군. 충분히 물자 가져가. 미제 여행이야. 시골을 발견한다면 조심해. 그녀의 감정이 휩쓸리지마. 고마워. 얘 엄마죠. 이름이 시골이라서 자꾸 헷갈리네요. 내가 잘 돌볼게. 이제부터 대형 캐스트를 해야 되는데. 대형 캐스트를. 아, 지금 계속 하고 있는 거죠. 약속을 끝내야 되는데. 신전을 떠나고 떠난 게 캐스트네요. 잠깐만요. 너무 불안한데? 대화 좀 할까? 이봐. 하이라 국경의 산속. 국사적 야영지 근처에 있어. 이봐. 쓰들 경유해서 가자. 누구도 화이트라는 야영지 내에 있을 거라고 생각하지 못하겠지. 다른 이유가 있어. 뭐지? 괜찮으세요? 내게 꼭 보여주고 싶은 게 있어. 분명 마음에 들거야. 고지대 야영지로 가자. 어, 뭔가 재밌네요. 미연시하는 것 같네요. 어, 일단은. 우리 아가씨. 장비도 맞춰주고. 내 것도 강화 좀 해야겠네요. 나 얘 여자, 여성 장비 한번 보고 싶거든요. 여태까지 본 적이 없어서. 재료가 없어서 못 만드는 걸로 기억을 하는데. 잠깐만요. 뭐야. 아, 잠깐만. 잠깐만. 왜 다 못 만들게 됐지? 잠깐만요? 아아아아아아아아 아, 허. 스카이 포즈에선 만들지? 아, 맞다, 맞다. 그럼 강화만 하자. 여기까지 왔으니까 일단은 진심 장비 강화하고 갈게요. 강화 관련 장비는 없네. 임페리얼 값 빼고. 방패 빼고. 반지 빼고요. 진심 장비 가볍게 강화해서 가겠습니다. 어, 이걸로. 우리 강화된. 우리 강화된. 전설적인. 어우야. 드오븐으로 하는 거네요. 강화를 시켜서. 시켜주고요. 아, 방패도 방화해야죠. 진심 장비만 강화할게요. 기본 장비는 밸런스를 위해서 내비두고. 싯돌. 뭐 싸우는 것 같은데. 착각이겠죠? 캬. 야, 복제품도 강화되네. 겨울철. 복제품 강화할까? 얘는 이렇게 잘 됐는데 왜 쟤는 저렇게 안 돼? 어우, 훌륭하다. 근데 얘가 윈드시어보다 데미지가 나죠? 뭐, 됐고. 아, 이렇게 해서 진심 장비는 강화가 끝났습니다. 빨리 가죠. 계속 기니까 빠르게 정리해야 되겠죠? 이바스테드 고지대로 가라. 라고 돼 있는데. 빠른 이동으로 갈 수도 있다. 라커를 따라 북쪽으로 가면 추가 장면을 볼 수 있다. 라고 돼 있습니다. 볼 수 있는 거 만들어놨는데 다 보면서 가야겠죠? 천천히 갈게요. 너무 서두르면 게임의 즐거움을 다 봐 볼 수 없는 경우도 있으니까. 얌전하게 가겠습니다. 걸어, 걸어갈 건 안 했는데? 아, 됐다. 이봤을 때도 북쪽으로 가면은 추가 장면을 볼 수 있다. 일로 가면은. 이거 걸어가는 게 아니라 여기서 가도 될 것 같은데요? 그쵸. 추가 장면 보는 구간까지만 가면 되잖아요. 어떻게 이거 다 돌아가. 귀찮게. 가자, 대머리. 갑시다. 머리, 머리, 대머리. 절로 가는 거죠? 건너가야 되잖아. 어우, 이거 어떡하냐? 아, 다리가 있네. 이리 와. 저기 다리가 있네요. 어? 진짜 여기 못 건너올 것 같은데. 뭐, 알아서 오겠지? 못 건너오면 지 손인데, 뭐. 이건 뭐야? 추가 장면을 보러 갑니다. 아, 여기. 미쳤나, 야. 미쳤니? 미쳤니? 뭐야? 이해가 안 되네. 됐어. 리그모. 빨리 와. 뭐 하다가 이제 왔어? 갑시다. 추가 장면을 보기 위해서 다리로 갈게요. 정해진 길, 여기 표시되어 있는 길로 가지 않으면 안 볼 수도 있으니까. 천천히 와. 아, 너무 천천히 온다. 야. 야, 너무 천천히 온다. 뭐, 토끼 보고 있었니? 가자. 너무 먼 거 아닌가요? 바로 앞이네요. 나오겠지, 장면? 그렇죠? 가자. 올라가는 길이... 있습니다. 일로 갑니다. 뭔가 좀 많이 내딛다, 너. 머리카락이 없어서 그런가? 올라갑시다. 어머. 벌써, 벌써 트리를 만들어놨네? 여기죠? 일로 와봐. 안녕? 어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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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머. 사냥꾼인 줄 알아, 사냥꾼. 250원 예상합니다. 아, 128원 예상합니다. 106번. 역시... 강철 정도는 돈이 안 돼. 반갑다고 뽀뽀뽀 헤어질 때 또 만나려고 뽀뽀 어디로 가는 거지? 길로 가죠? 아닌데? 일로 가자. 저기 얘 왜 안 와요? 뭐하니?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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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 뭐야? 야! 아, 아! 아, 이게 진짜... 좋아, 가자. 아, 이상한데서 시간 끌어, 진짜. 아, 다 내려왔잖아. 빨리 올라가자. 아, 괜히 붙었어, 걔네나. 편안하게 갔었어야 되는데. 일로도 갈 수 있을 것 같은데? 아니아니, 잃어버린 칼이야. 올라갑니다. 이놈이 추가 장면 보는데 한 세월이네. 올라오자. 퀘스트 꼭 시작하면 전에 이렇게 하나 보여주더라구요. 못 오니? 아, 그래 가자. 너 맞지? 섬뜩하다. 이렇게 걸어갈 수 있게 뚫어놓은 하얀 길로 갈게요. 이리로 가야지. 빨리 와라. 그래, 그래. 추가 장면 봅니다. 보라고 만든 거 맞지? 보라고 만든 거 맞겠죠? 7천 계단이야? 왜 이래, 이거. 아, 원래 여기 아무것도 없지 했던 거 구간 있죠? 선 하나 딱 놓고 거긴가 보다. 그쵸? 아닌데? 잠깐만, 잠깐만. 이따 올라와봐, 이따 올라와봐. 어딨니? 빨리 와. 너무 지쳐졌다, 야. 가자, 가자, 올라가자, 올라가자. 아우! 다쳤어? 올라가서? 올라가서? 이 위라고? 왜 높은 데다 놨어? 양심이 있어야지. 여기, 여기, 여기 있죠? 다들 아실 거예요. 항상 여기서 꺾어서 이리로 갔거든요. 아, 렉터가 있네? 이리로 가서 철청에다 할 때 이리로 갔는데 여기다 뭐 만들면 괜찮겠다라고 얘기했던 그 구간에 만들어놨네요. 야, 진짜 섬세하게 잘 만들었다 그러면. 올라올 수 있냐, 여기? 그쵸? 여긴 이 정도면 오죠? 이리로 와서 여기 아마 무덤 하나 있었을 거예요. 가벼운 무덤 하나 있었고. 저기 보이죠? 보일 수 있지? 와, 빨리 와. 이 무덤이 있는 이 구간에 여기에 아! 여기에 야영지를 걸어가면 이벤트 나온다며. 이게 이벤트야? 잠깐만요. 아, 씨발. 아, 병신. 아아. 아, 이게 아니였어. 이바스테드에서 가는 거였어. 아아. 아, 병신, 병신아. 병신, 깨말모다. 여기서 가야 할 추가 이벤트가 나온다고? 아. 어, 어. 아, 이바스테드로 가는 게 아니라. 이바스테드 거쳐서 가는 거구나. 아휴. 빡대가리. 빡대가리통. 이리 와. 가자. 이리로 가는 거죠? 여기 길이죠? 따라와. 내가 잘못했지만 너가 와야된다. 어둡다야. 아침에 가자. 하아. 5, 4, 3, 2, 1. 아침 한번만 더. 클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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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우, 좋아. 이 끝인 거지? 근데도 어둡네? 가자. 아, 추가 장면 보려고 갔는데. 뭔 짓을 한 거야, 나는. 가자. 와서 어쩐지 멀더라고. 뭔가 높더라고. 아, 이리 와봐. 이리로 가는 거 맞나요? 내가 걸어갈 수 있는 곳 아니면 얘도 가겠지? 이리로 가자, 이리로 가자. 아아아아아아. 아하. 5등판사님. 오우. 오태 그거 먼저 나는. 넌, 넌 전사란, 마옵사아. 어. 하나, 둘, 창! 창도 쓰고 싶은데 이 게임이 창이 없네. 좋아 아 구인님 팔로워 감사합니다 재밌게 와주세요 이게 이벤트 설마 이게 추가 이벤트고 이게 다다 이러면은 진짜 말도 안 듣는 거죠 설마 설마가 아니죠? 설마죠 설마 탈모 몇 마리 잡겠다고 이거 추가 이벤트 써놓은 거 아니겠지 설마 아 말이라도 좀 나왔으면 좋겠는데 이건 뭐 할 말 없니? 자문을 구합니다 아이씨 아아 맑은 하늘 뭐야 더 가 더 가 전력질주 절로 가는 야 여기 아니야 건너 갈 수 있지? 이 정도는 가야지 그치? 이것도 못하면 안 된다 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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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우 건너서 건너 이리와 이리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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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지 그렇지 갈 수 있지 그렇게 만들어 놓은 거지 올라오자 왜 이렇게 사람 지치기하는 거지 리그모 벨로스 길이 있었네요 이제서 보니까 추가 장면을 볼 수 있다 그랬는데 이게 본 거야? 아니 이거 뭔 놈의 게임이 날 따라 보고 싶고 싶은 게 있어 아 이게 이제 보는 거야? 발현이 알려졌어 조용히 경치를 보여주자고? 아 경치충 이리와 경치를 보겠다고 말하지만 제가 그래픽무드를 깐 게 아니라서 다 안 보이네요 더 놀랍게 해줄게 하하하하 어머 저기서 가서 얘기 나누라고? 좋아 죽으면 죽어 어메이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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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명 마음에 들 거라고 생각했으니 리그모 다른 것도 있다고 어메이징 드레스? 드래곤 바른 멋진다 네가 신호드에 있을 적 입어보는 걸 좋아했다고 했잖아 내가 드레스를 가지고 있었어요? 나한테 드레스가 있다는 소리는 들어본 역사가 없는데? 갑자기 옷 벗고 갈아입을 것 같아 잠깐 나 너무 무서워 잠깐만 잠깐만 잠시만요 얘 갑자기 벗고 갈아입을 것 같거든요? 저번에 한번 그랬거든요? 잠깐만요 잠시만 가릴게요 잠깐만 가릴게요 얘라면 충분히 있을 수 있는 얘기야 그래 그래 이럴 줄 알았어 이럴 줄 알았어 아니네 예쁘게 입었네 뼈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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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떻게 보일까? 언제 나 이런거 언제 가리고 이거 드레스가 아니라 주방에서 일하는 분들 입는 거 아닌가요? 여기 스카이림 주방에서 정말 아름다워 아주 잘 어울려 네 맞다 너 어떤 아이디어를 못 알지 그럼 머리카락을 좀 기르고 오셔야죠 그럼 그런 말씀은 머리카락을 기르고 오셔야 됩니다 목걸이는 어디서 나셨나요? 보냐 오줌 싸는 줄 알았는데 뭐야? 뭐 뭐야? 아 시계 두면은 되는 거죠? 이제 마커가 안 뜨니까 내비두면은 뭐하는 거지? 산나물 캐니? 내꺼야 좋아 넌 거기서 쉬고 난 의자에서 쉬고 다 쉬었니? 경치 보러 왔는데 경치 보는데 의자 가져가서 앉아서 쉬면 되잖아 왜 여기 나무 그릇속에 앉아있는 거야? 지능 수준 됐고 고마워 다 했니? 꽃을 좋아할 거랑 알고 있어 기뻐해 줘서 고마워 리그모 네 맨발이네요 이봐 괜찮아? 당연히 그럴 거야 리그모 거기서 어머리를 구출해 진짜 죽어 있을 거 같은데 스토리상 스토리상 게임이 기니까 얘랑 계속 다니려면 엄마가 죽는 게 정상이겠죠 노래도 공부도 했어 아버지 전투 훈련을 해야 한다고 주장하셨지 기적 아이에게 꼭 필요하니까 가문에 문장도 있었어 학생으로 어머리를 구출해 저렴히